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3페이지 제10절 보죠. 기반설 부담교역. 이 파트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1번부터 합니다. 개발밀도관료교역 및 기반설 부담교역. 이 두 가지를 기반설 연동지로 하죠. 옳은 것. 1번 이 개발밀도관료교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 마치 하는데 그 지역에 적용되게 되는 건폐라고 용기를 강화 적용하는 효과가 있지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들렸어요. 강화만 남겨놓고 또는 완화가 삭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 개발밀도관료교역을 서울은 특별시장, 6대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시장하죠. 그리고 세종은 특별자도사, 팔도되어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 이네들이 지정권자인데요. 이 개발밀도관리청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도시의 심의원을 펼치고 주민의 의견 청취 필요 없습니다.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필요 없습니다. 공충이 같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지방도시의 심의 필수로 펼쳐서 지정구시장은 끝이에요. 그래서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구시한다. 그러면 끝나는데 도사한테 승의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구시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도사에게 승의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주거적 상업적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설의 수용능이 부각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개발밀도관이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틀렸습니다. 개발밀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기반설 부담구라는 것은 개발밀도관의 예의적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수도, 하수도, 대학을 위한 학교, 폐기물, 체륨, 재활용설 같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하는 이유는 그 구역의 기반설 설치. 그렇다는 용지를 확발 들어가 있을 때 정하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시장은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구역을 수입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 특강특특시장소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인데 지정고시했다면 반드시 주민의 의견 정책을 지고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지정고시합니다. 고시하고 나서 그 구역의 기반설 설치구역을 1년에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리고 만약 기반설 설치구역이 수립되어지면 그 껀에 대해서 그 시장은 도시군간리계의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개발설 설침을 부과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설 설침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를 지워버리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려는 자, 신축, 증축을 하려는 자에게 돈 내놔라고 할 때 그걸 기반설 설치병을 하죠.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그것도 기존 연맹을 포함하여 200종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하는 자에게 내놔를 하는 돈이 기반설 설치병이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교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 이것은 바로 해설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그 해설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보다도 해설을 통해서 위락설이 가장 높죠? 기반설 유발교수 2.1 관광휴회수 1.9 이종근생이 1.6 문화미 집회수설, 종교수설, 운수수설, 자원순환관리수 1.4 일종근생 판매수 1.3 숙박수는 1.0 우려수설 0.9 그 다음에 방송통실 0.8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 공동택은 0.7 참고회수설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금속, 가학물제품, 제조공장 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자, 3번 기반설 부당교육이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설 부당교육과 개발비도 걸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기 지정이 되어진 곳은 주로 시내고요 그리고 기반설 부당교육은 시외각지대, 아직 도로 기반설 공원, 녹지, 수도, 하우스,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철회물, 재활용소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장소였다 치는 것이 기반설 부당교육이고 이 기반설 부당교육은 개발비도관리기 애호적이었다만 지정을 하게 되죠 바뀌어지겠다만 그래서 이 개발밀도관리기하고 기반설 부당교육은 중복에 지정할 수 없고 중첩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있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요 기반설 부당교육수, 기반설 40평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거기 보면 바로 4번이 틀렸는데요 의료시설, 교육연구수, 기반설, 유발시설은 같다 이렇게 되어있죠 서로 다릅니다 바로 의료수는 0.9가 되고요 교육연구수는 바로 0.7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서 특히 2번 지문은 꼭 봐두셔야 돼요 기반설 설치병 납부시 현금도 카드도 받아주지만 토지로서 내도록 인정받으면 토지로 납부가 가능한데 이걸 물납이라 하죠 물납도 인정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5번 아까 했으니까 200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6번 광역시 기반설 부당교육인데 설명 틀린 글이 되어있죠 거기 틀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3번 보십시오 3번을 보면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로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된 지에 대해서 이를 기반설 부당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이 기반설 부당교육의 지정 관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사도사, 시장문수이고요 이네들은 자기 관할 교육에 대하여 바로 4가지 식이 있으면 반드시 기반설 부당을 지정하고 1년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설을 설치해 들어가야 되죠 어떤 제기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되거나 해지된 지역 그러므로서 개발에 집중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그 다음에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지됨으로써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전 전년도 대비 개발의 확률 수가 바로 전년도에 따라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 어느 지자체 내에 특강특득 시군 내에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적인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이 있다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기반설 부당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3번 없다가 틀렸어요 지정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반복되어서 출제되었고 지문들 아까 했으니까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번 문제는요 작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풀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해설에 자료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야 라는 문제로서 찍는 것이 상책이에요 넘어가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 공법에 한 서너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시험장에서 그냥 찍는 게 가장 현명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봤다고 해서 충실하게 했던 내용을 봤다고 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찍는 것이 하나의 지혜론 방법이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이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 1번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한 시도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수립결차상 기초사 꼭 해야 되고 주민과 관계층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공천해서 그래서 1번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2번 이 성장관리방안 방안이라는 말 지어버리고 바로 계획이라고 수정해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독되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 4번도 맞고 4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근데 4번과 5번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한다 이렇게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구역에 편입된 대지에서는 지정을 하기 전에 대비 지정한 후에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종률 50%가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 편입된 대지는 용종률이 적용률이 50%가 강화되니까 건축으로 크기가 절반으로 주들고 대지의 이용도가 그만큼 떨어지죠 그러니까 땅값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편입될 대지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은 의견 청취 절차를 아예 법에서 두고 있지 않다 그냥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 근무하고 있는 층에 지방도시가 있는데 지방도시는 심의 절차 하나만 걸쳐서 지정권 시행은 끝이다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다 그런데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기반설 부담기에 편입되게 되면 좋은 겁니다 기반설이 쫙씩 예상 가지고 딱 들어가죠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우스,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체물, 재활용설이 쫙 설치 들어가니까 땅값 올라가고 좋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민간 시행자인 자들도 신축 청취할 때 기반설 설침을 부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게 될 때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되고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지정권 시한다는 것 그래서 4번은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만 5번은 주민 의견 청취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4페이지 청문 실시 대상 아까 했죠 청문을 실시할 대상이 뭐냐 그러면 취소 처분이 꼭 나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허위 시 취소 이걸 암기를 하면 돼요 반드시 취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취소, 실시기 인과 취소, 행정층이 아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자 그래서 청문을 하야 하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일단 취소, 취소가 보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취소란 말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 빼고 기역과 디귿만 기다 이렇게 금방 답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 벌칙에서요 국토계 법령 사항,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겨서 행위한 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죠 때로는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그래 이 3년 이하의 증여 또는 3천원에 반응하는 것이 두 개 있고요 그래 그 두 가지 뭐냐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 개발행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 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행 허가 받아서 그 개발행을 한 자 한 자입니다 개발행 허가를 부정한 방법, 거짓 방법으로 받아가지고 아직 개발행에 착수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 기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증여 또는 3천만 원 범칙합니다 자 그래서 또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하는 것이 네 개 있어요 기반서를 설치할 때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기반서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개혁계 안에서는 지구단위 마켓 건축물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독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합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의 수용대할 시스템은 공동의 대통령으로 증여받던 모두 다 수용을 하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도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합니다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해요 그 다음에 바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 원 범칙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서를 부당관에서 바로 이 기반서 설치병을 면탈 경감하려고 여러 가지 계약서 같은 것을 조작하다가 위반적으로 걸리면 3년 이하의 증여 또는 경감 면탈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 벌금이란 말에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벌금 부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한자 2년 2천 2번 한자 3년 3천 3번 한자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한자에만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벌금 부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착수를 한자 개발행위 한자만 처벌합니다 개발행위 하면 3년 3천 4번도 한자 5번도 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벌금 부가 대상인데 바로 3번만 아니다 넘어가시고 그 226페이지 벌칙 핵심 비교 정리표 있죠 조금이로 설명한 거 1번 2번 3번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수험생으로서 끝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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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고 3년 3천 2년 2천 2개 4개 비교하시고 2번은 3년 3배 벌금 이런 것들 비교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령상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28쪽에 도시개발법령을 볼 테니까 거기다 체크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합시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